아 참가를 9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25년 됐죠 2000년도부터 해서는 2000, 2001년, 2002년 이렇게는 3년 연속 마스터전 챔피언하고 그때부터는 계속 상입고 됐어요. 다 대만 한번 가고 싶죠. 대만에서는 섬이다 보니까 민물에서는 많이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. 대만에 대한 낚시 정보는 진짜 없거든요. 이왕이면 많은 종류를 낚고 싶으니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